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부산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구토한다는 이유로 다퉜고 이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